다 썼다 그러면 이 소송이 해결된다면 그 다음 불장에서는 분명히 노력들만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리플을 억제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죠 리플이 이번에 소송 종료가 나면서 이제는 ETF도 막지 못하고 IPO도 막지 못해 심지어 이거 두 개는 리플사가 계속해서 추진되고 오던 거예요 SEC랑의 소송이 종료된다면 리플을 억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번 불장에 부터는 리플이 충분히 전 고점을 넘어서 2배정도 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리플의 퍼포먼트는 굉장히 많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뭡니까 리플 이때 점점이 습돌이 터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리플이 SEC의 소송을 암만 당하고 있다 하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일주일 보고 봤을 때 리플은요 4900까지 찍고 80도 200원까지 떨어졌었지만 지금 뭡니까 전 저점까지 운전기 때문에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상향 하고 있어요 이게 흥미로운 부분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렇게 쭉 가다가 교육을 한 번 하시단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때까지 연결되었을 때 강제로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언론이 지금 주목하고 있거든요 8월 8일자죠 100만개에서 1000만개 x3이 고유 지각이 고유량이 사상 초이 되어있다 이거는 세력의 매질이 역대 최다의 세력의 준비를 하면서 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언론은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번 여기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팩트를 보여드리면서 100만개 이상을 100만개 이상의 xrp 보유 지각 주소수가 지금 역대 최다이다 이거는 준비야 끝났다 그래서 전 여기에서 뭐가 벌어온고 이상하지 않다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세력이 역대 최다의 리플을 매입했을 때 리플 SEC 소송을 주목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세력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목을 요구하니까 제가 하죠 제가 이런 걸 통해서 소송 동요가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소송 동요는 승소를 끊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린 거랑 배경이 이런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많이 풀 수가 있겠지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리플이 그래도 정 고정의 2배인 이 만원에 맞받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구박하시는 분들은 리플 투자 왜 하세요? 선물 선물시장 들어가신대요 선물에 100배 레버리스 100배 땡겨 가시고요 그냥 하루에 선물 치면요 하루에 만 퍼센트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 올랐다고 기분나 빨개 안 하거든요 애초에 성격이 달라요 아무튼 그런 저는 리플을 꾸준히 정보하다 보면요 제 개인적인 상황이라 저는 리플이 비상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드디어 이 만화지방 퍼즐이 박수준 리플이에요 마지막 퍼즐이자 최초의 퍼즐이에요 SEC와의 소송이 경영되면은 리플이 어떤 사업을 할지 다 친다 이거든요 IP요? 물론 예정되어 있는 거겠지만 얼마만큼의 장을 부를지 몰라요 기대가 되죠? PTF? 다 너무 기대가 되지 그럼 저는 10만 개의 XRP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누가 승자가 될지 제가 퇴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XRP를 통해서 크게 돈을 버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플이 이때까지 공부하면서 바이러스 몇천만원 남았고 플러스 몇천만원 남았어요 하지만 흥디지 않는 거예요 왜? 미래를 보고 있으니까 이거 쉽지 않으면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겠죠? 그럼 저는 리플 만원을 달아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좀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설정 부탁드리면서 다들 송수하시더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8월 10일까지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앱만 떠올 여러분 안녕하세요 침프로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미국 리플의 소송 관련해서 과징금 판별 나왔고 이 소송은 끝났습니다 확인 됩니다 잘 씁니다 안내 궁금한 Digitivize 부 symposium 배상 조기 2분정도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50-60% 수익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감소당하는 대비목원의 강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량벌, 이스라엘의 어떤 학생들이 2년 중으로 변질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배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국보다 지국보다 더 크게 한 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국제기국들의 어떤 대비목원에 대한 대한 세대가 실속합니다. 국제기국은 월별 총액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박이 다 잘 되는지. 반면에 용포지션 같은 경우는 생견도 보면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다 더욱 더 빠르게. 그리고 주면 그룹도 메시아는 17촌기 이상의 삶입니다. 제가 변호사니까 눈이 띄어가지고 눈이 띄으면서 말씀드리는데 편할 것 같아서 토지 제일 위에 주소가 나옵니다. 맙 안녕하세요. 제가 변호사는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제가 변호사는 사회의 생산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3일을 가는 날 아침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3일을 간지 19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되고요. 제가 변호사는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제가 변호사는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틀야격이 미태롭습니다. 이틀야격이 미태복입니다. 이틀야격이 미태복입니다. 이틀야격이 미태복입니다. 이틀야격이 미태복입니다. Shaq. 엘씨가 요구했던 벌금이 얼마인지 아실 텐데요. 약 20억 달러의 벌금을 받아야 한다고 했었는데 엘씨가 요구한 벌금의 약 6%만 인정해서 판결이 된 겁니다. 이 후에 역시 법화폐 판결이라는 것은 이미 헤매지에 대해서 증거 베이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엘씨씨가 왜 20억 달러로 리큐렉을 받아내야 한다고 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리큐렉 한 행위가 매우 나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위반을 못하게 하고 또 업계에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해당 벌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엘씨씨의 완전한 패배임을 알 수 있고 또 엘씨씨 법률 담당자들의 목목력은 아쉬운 건 입증한 판결이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금은 그렇게 1억 2천 5백만 달러가 판결이 되었고요. 해당 금액은 김재생 변호사 등 전문가 등이 예상했던 벌금과 상당히 비슷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벌금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리큐렉의 모든 문제에서의 사업 가능성 여부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의 판단은 표면적으로는 리큐렉의 수발적인 금검법 오소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내렸지만 사실상 리큐렉의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판결의 문구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금검법 오소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때문에 금검법 오소를 위반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바꾸어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보다 전문가들의 의견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 의견보다 전문가들의 의견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 의견보다 전문가들은 우선 프레트 판단 최근 판결은 리큐렉의 큰 심리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리큐렉의 오디의 판매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지만 현재 리큐렉의 사업의 변화를 이루실 것 같지는 않다.